아이젠하워 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가 다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겠죠. 지금 늦어졌어요. 줄 맞춰. 줄 맞춰. 이런 얘기 못하고 예행 연습 부대 중에 일부가 한포 사격을 들어가서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출처에 의하면 45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이것을 철저히 함구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상 승리 확정. 프로야구나 이런 리그 경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승률을 이루면 우승이 확실시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사실상 승리 확정이 된 대표적 사건이 뭐다? 노르망지 상륙작전. 당대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무엇이다? 예행 연습이었다. 그런데 훈련 당시에 우리 연합군에게 정말 큰일 날 뻔한 치명타를 날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엑서사이즈 타이거. 타이거 연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행 연습. 사실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뭐죠? 이치임식 한다. 무슨 뭐 한다. 그러면 장학사 온다. 그러면 막 예행 연습. 군대에서도 중요하죠. 모든 작전 계획 및 준비의 최종 단계이자 실전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놓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바로 예행 연습인데요. 예행 연습은 최대한 실전과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위협을 상정을 하며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인력, 무기, 장비를 한꺼번에 참가해서 실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작전일수록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작전 단계가 복잡할수록 예행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예행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종이 위에 작전을 내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을 현실에 옮겨보므로서 전장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부대를 움직여 보면 있잖아요. 공격하는 부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출발하는 천병부대 또 첩보수집부대 측후방의 경계부대 차장부대 그리고 후방의 작전지속지원부대 그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도 알 수 있고 상급부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총 쏘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 외의 것들이 없이는 앞에서 총 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노로망지 상륙작전을 눈앞에 둔 1944년 전반기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예행연습을 실시를 해요. 그 중에서 유명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있죠. 파비우스 훈련 1944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총 6단계의 훈련이었어요. 대규모로 실시된 상륙작전 훈련이었다. 그런데 이 파비우스 훈련보다 먼저 시작된 예행연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호랑이 작전 호랑이 연습 엑서사이즈 타이거예요. 1944년 4월에 실시됐죠. 노르망지 상륙작전의 상륙해안인 유타해안하고 유사한 지역을 찾았어요. 연합군이. 영국 남서부의 데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유타해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행연습을 하자. 이 아이디어에서 계획이 나온 거죠. 1943년 12월부터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부대가 12월부터 상륙작전 단계별 예행연습을 마치면 이거를 총 종합예행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야. 1944년 4월에 그러니까 그 44년 4월에 하자. 이게 뭐였다? 파비우스 예행연습. 파비우스 예행연습의 일부로 지금 이 타이거 엑서사이즈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는 거죠. 대븐에서도 슬랩튼 해안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 전투와 유사한 환경을 꾸며놓고 연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륙작전에 필요한 무기 다 나눠주고 그 상륙정 LST 그거 다 준비했고 9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만 명 최대 3만 명의 실병력을 모은 거예요. 3만 명이 상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행연습이에요. 이것도. 뒤에 파비우스는 훨씬 더 컸지만 이 3만 명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이 3만 명의 실병력이 단계를 나눠서 상륙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영국 해군의 구축함 4척이 참가를 해서 실제 화력 지원을 하는 그것도 이제 묘사를 하기로 했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방어. 방어. 훈련부대 방어. 왜냐하면 그 바닥 건너면 바로 프랑스잖아요. 지금 프랑스에 누가 있어요. 독일군이 당시에 수시로 U보트, E보트를 가지고 영국 남서부 이쪽 항행을 방해하고 막 공격하고 해군, 민간, 상선, 함선 이거를 막 공격을 해서 연합군 측에 피해가 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행연습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독일군 못 오게 하려고 한 거지. 그리하여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 단계는 뭐냐면 승선 및 탑승 훈련이에요. 그리고 상륙 전단 바다로 출발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출발하고 나서 전개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 올라가서 타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거를 무슨 2, 3, 4, 5 4일이나 하느냐. 여러분 상륙 작전은 그냥 크루즈 여행처럼 여행가방 들고 배 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에 의한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무기, 타냐 장비 이것을 가지고 건재 단위로 섞이지 않은 채로 배에 타야 돼요. 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복잡한 일이에요. 훈련 없이 지휘 통제 통신 없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이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26일, 27일 양일간에 상륙 예행 연습 내려갖고 쫙 퍼져서 공격하기 직전 상륙 단계가 있고 지상 작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4월 27일 여명에 슬랩튼 해안에 상륙을 해서 상륙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해두버 확보하죠? 그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예행 연습을 실시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4월 27일 아침에 딱 상륙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7시 30분에 상륙을 대시하려고 했어요. 이 자체도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명이 원래 상륙하려고 했는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금씩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7시 30분으로 한 번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지연이 돼요. 왜냐하면 상륙정이라는 게 바다, 파도를 뚫고 줄 맞춰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포병 화력이라든지 전선 유지라든지 아니면 적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방어 능력이 분산되게 한다든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조류, 파도 막 이렇게 제가 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시간을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서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일단은 이게 육해공 합동이잖아요. 또 너무나 많잖아요. 참가하는 행위자가 거기에 무전이 얼마나 많이 떴겠어요. 그러면 뭐 간섭도 일어나고 주파수 할당도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거 상륙작전 예행 연습인데 아이젠하워 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가 다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어떻겠어요. 나 지금 늦어졌어요. 줄 맞춰, 줄 맞춰 이런 얘기 못하고 아휴 어떡하나 그러니까 늦어진다 줄 안 맞는다 야 우리 좀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한 시간이나 늦어져요. 그런데 한 시간이나 늦어졌는데 다른 건 괜찮아. 상륙정에 전파가 싹 안 된 거예요. 전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된 대로 7시 30분에 해변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대는 전파가 안 된 거예요. 특히 누구? 화력을 담당한 지원 화력 부대들의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상륙 공격 준비 사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대가 공격해서 들어가기 전에 해안 그 뒤편에 독일군 방어진지로 예상된 곳 여기에 한포 공중폭격 싹 쏟아붓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상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지만 상륙 직전에 확 쏟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임라인 보세요. 예행 연습 부대 중에 일부가 상륙 개시 시간이 8시 30분으로 늦춰진 것을 모르고 7시 30분에 해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시한 한포 사격을 들어가서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아군의 한포 사격을 맞아서 피해가 발생해요. 100명이 넘게 죽어요. 어떤 출처에 의하면 45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몇 개 중대의 병력이 예행 연습에서 아군의 포탄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멈춥니까? 그건 안 되죠. 강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세계적인 비난 부대 사기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철저히 함구를 시킵니다. 특히나 노르만기 상륙작전의 보안이 다 망가지니까 절대로 얘기가 못 나가게 막죠. 그래서 다음 날인 4월 28일에 예행 연습을 재개를 하죠. 8대의 LST의 상륙 부대들이 나눠서 상륙작전 예행 연습을 하려고 슬랩튼 해안으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독일군 E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9대가 몰려와가지고 예행 연습을 하려고 오르락 모여있는데 여기다 기습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E보트가 뭐예요? 오래종이죠? S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독일어로 슈넬보트이기 때문에 S보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독일군 E보트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프랑스 쪽 해안에 이렇게 은폐에 있다가 자정이 됐을 때 막 출발해가지고 새벽 1시 반쯤에 연합군 상륙 예행 연습 부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은 예행 연습 부대는 속수무책이었겠죠? 일단 바다에서는 피하고 숨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은원패할 때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꼼짝없이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독일군 E보트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밤중에 예행 연습 도중에 독일군의 기습을 받게 되니까 방어를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던 호위함이 제 역할을 못해요. 2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대는 독일군 E보트의 직격을 당해서 기능 발휘가 안 돼서 역할을 못하고 다른 한 대는 독일군 공격을 받기 전에 자군 LST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항구로 돌아가는 바람에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친데 덮친격으로 연합작전을 하는 영국군하고 미군이 통신교신에 대해서 완전히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발 사태가 되니까 주파수도 잘 안 맞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독일군은 한밤중에 안 보이는 데서 공격을 하니까 기습에 2시간 동안 당한 거죠. 결국 예행 연습을 하던 그 LST 아까 그 8대 중에 두 척이 침몰을 했고 두 척이 반파됐어요. 끝난 거죠. 그리고 전사자가 657명의 탑승원이 전사를 했고 부상자가 150명 15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 타이거 예행 연습 이거 한 번 하면서 1,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90% 넘게 미군이었습니다.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사후 검토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전사자가 많이 나온 이유를 또 그 와중에 분석을 했다고 해서 내용을 찾아봤더니 침몰하거나 반파된 배에서 바다로 떨어진 장병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저체온증 외에도 많은 수가 익사했는데 그 이유는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륙을 위한 공격 배낭을 내고 있었는데 상륙하려고 그 위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 생각은 못한 거죠. 그리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 구명조끼를 차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상륙을 위해 전단이 이동할 때 독일군 기습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 기동 단계에서 함정들이 한 줄로 서서 안이하게 기동했다. 원래는 입체적으로 다 대형이 있는데 오로로 갔다는 거죠. 너무 안이했다. 예의 연습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시잖아요. 호위 전력을 너무 적게 선정했다. 프랑스 상륙 지역에 대한 상륙 준비 사격만 계획했지 독일군의 이보트 등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 와중에 또 분석해낸 미군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보고를 받은 아이저나워 장군이 굉장히 경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화를 낸 이유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륙 전단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적인 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연합군의 정신이 너무 해예진 것 아니냐. 전술적인 그 피해 작전적인 어떤 준비 부족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너희들 지금 정신이 해예져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때가 독일군이 전쟁에서 결국은 질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시기잖아요. 왜? 독소전에서 끝장났기 때문에 그 장교단의 해예진 정신 때문에 아이저나워 장군이 경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연합군 수뇌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을 수립하고 전군에 각종 명령을 하다라고 조치를 취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더 보강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연합군의 수뇌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 사건 습격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연합군 상륙작전에 관해서 눈치를 챘을 그 가능성 연합군 상륙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시간 장소 근데 그 자체가 모두 들통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지형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잔뜩 모여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독일이 알아채면 독일이 연합군의 상륙장소를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굉장히 걱정했지만 눈치를 못 챈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주였는데 실제 독일군이 이것을 통해서 노르망디 상륙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 깠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스테픈 앰브로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히틀러가 영국 해안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독일군 이보트가 잔뜩 모여있는 연합군 LST를 깠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유타 쪽으로 올지도 몰라 여기 대비해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 연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낸 최근의 어떤 저서에 그 당시에 연합군 수뇌부가 가장 걱정했던 다른 안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일군 이보트가 미군 장교를 납호해가지 않았나 그걸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예행연습 와중에 독일군이 실제로 기습을 하고 나서 미군 장교 해군 장교 10명이 실종돼서 시신이 수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독일군에 납호돼서 가면 작전 계획을 다 불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필 이 10명이 작전 계획 전반으로 알고 있는 요원들이었대요. 이 예행연습 뿐만이 아니라 일타해변 또 오마해변 여기에 언제 상륙하고 어떤 규모가 어디에 어떤 대용으로 들어가는지 또 상륙의 순서가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전하는 얘기로는 나중에 이제 이 10명의 장교들의 전사한 시신이 다 수습되고 나서 모두가 다 안심했지만 그 직전에 상륙작전을 취소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자 무군 사격에 의한 대량 전사상자가 나오고 독일군 이보트가 와서 예행연습하는 부대를 기습함과 동시에 연합군 수뇌부는 작전에 참가한 모든 장병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기습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함과할 것을 명령하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작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먹혀요.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간에 이 사실이 안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사 연구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실제 다룬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략히만 다뤘습니다.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행연습하다가 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굳이 전사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1980년대 후반 비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비밀이 해제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더 이상 연구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 붐이 다시 일면서 이 작전에 대해서 이제 막 다루려는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는 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타해변 쪽으로 이제 독일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상륙작전에 대비를 한 것은 히틀러하고 롬멜 등등의 독일군 수뇌부가 아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는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나요? 그 파트는 상륙작전 전사에서 항상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상륙은 사실 올 때가 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 작전을 보면 항상 기만의 성공이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한 상륙작전은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정말 글로 들어올 것을 몰랐느냐 노르망디 유타 오마하 여기로 올 것을 알았지만 알고도 당한 기습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어쨌든 당시까지는 정말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의 상륙작전이었잖아요. 타이거 작전 호랑이 연습에서 천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파비우스 예인 연습 또 결과적으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에 여러가지 의무로양으로 기여를 했다. 이 타이거 작전 호랑이 연습이 정말로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와요. 가수로 가리우드 도시락 결제 Flu 5 6 8 7 감사합니다.